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두루해하려니 집착하는 이 성범위에 나타나는 일체 경계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유식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인연으로 보자기에요. 이게 인연으로 보면 이건 모든건 상호관계를 갖고 있구나. 이건 학습을 하는거죠. 학습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다. 이 인연합에서 이루어진 것이 고정된게 아니다 하는거 알지겠죠. 고정되어 있다 하는거는 이게 흥, 물, 불, 바람 어제 얘기했듯이 합에서 이루어진 것은 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인연합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체 경계라고 하는 고정된게 이게 타파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인연으로, 여기 인연으로 봐서 그런데 시간을 보면 어때요? 이게 매 순간 변한다면 고정된게 없죠. 이게 타파 됩니다. 그럼 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분리되어 있다고 봤는데 원인과 조건에서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게 아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건 고정된게, 분리된게 없어지는 거죠. 이 두가지가 타파 되면은 스스로 존재하게 보인다는 것도 이것도 없는 거죠. 그럼 뱀이 타파 됩니다. 그렇게 봐버립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는 인연과 무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때 방법은 첫째 뭔가 하면은 법문 들어야 되고 법을 사유하고 실제 닦아야 되는데 문사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 문사수 얘기의 수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지와 관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모든 건 인연에 계속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빠사나에 속합니다. 뒤에 이제 대성기신론 끝에 가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빠사나는 어떻게 정의하나 원인과 조건 쉽게 말해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이빠사나다. 그게 사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빠사나 여기에는 사유가 들어가요. 사유도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유도 보면은 직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유 안에 그리고 이 사유는 뭔가 하면 논리직인 겁니다. 논리적 분석직이에요. 사마타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바로 이현진에 덕입하는 정관 여기 사마타예요. 이 사마타인데 주객을 떠나야 된다. 떠나야 되고 철을 두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영이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자, 보십시오. 뭔가 나올 것 같다. 등나무 플러스 됐죠. 주객이 나눠졌죠. 주객이 나눠지는데 헛것이 보이는 거 이 뱀은 뭔가 홍의 꽃이나 이런 건 헛것을 본 거를 헛것을 본 거는 전부 다 마음의 풀을 인식하는 주관, 객관을 전부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주객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체의 경계 헛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객을 떠나는 방법은 뭐냐? 철을 두지 않는 방법이에요. 철을 두지 않는 행기기이 뭐냐 이거지. 이거 혼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알짜 얘기하다 말하는 거 맞아요. 얘기하죠. 자, 이렇게 인연이라든지 무상으로 보니까 일체 경계가 소멸하는데 이때가 분별에서 나타난 세계 일체 경계 모든 것이 내 몸이라든지 가재도구라든지 보이는 삼난방은 자연계라든지 이런 게 알고 보니까 내가 구성해서 봤구나 내가 만들어서 봤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 이런 것이 사라져요. 사라짐을 해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여가 회복 이게 진여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금오선사라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선하고 한 번 관계없는 것 생각되지만 착각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엄청난 교학적인 바탕을 두고 선이 튀어나온 거지 선이 그냥 탁 나온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옛날 선사라는 것은 선교를 겸전했죠. 그게 선교를 겸전한 선사가 수많은 선지식을 그리로 냈습니다. 도인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자무식의 선지식에는 선지식이 안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선교를 겸전한 분을 끌어내면 수산대사를 둘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은 평양은기선사도 강단에서 강의하셨어요. 강사예요. 선사이면서. 쭉 내려오면 백파선사도 대강사였으면 대선사였어요. 재미있잖아요. 근래에 와가지고는 강사이면서 선사가 누굽니까? 경은선사잖아요. 선교를 겸전했던 분의 밑에서는 종장이 많이 나왔고 거기서 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선 하나만 해가지고는 약해요. 방편이 약해서 제재부를 제대로 못해줍니다. 바탕이 없으니까 뭘 물어도 제대로 탁 집어서 얘기를 못해줍니다. 무지한 선사는 제자를 못 길러낸다는 겁니다. 얘기하자마는 중국 선사 중에서 잘 알다시피 그거 보십시오. 임재록 보십시오. 그 안에 유식이 다 깔려있어요. 유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항백 선사 전신법 별별에 보면 책이 얄팍해요. 경론을 인용한 해수가 약 30회 가까이 됩니다. 경론을 인용한 해수. 그 논문 하나 너로게 서해져 있는 게 대선사는 대선사는 깨치고 난내 환경을 보셨어요. 원어건건 선사는 선교를 겸전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월 선사는 일자 무지기 선사하지만 그 밑에 뭐가 나왔습니까? 선지식이 안 나왔잖아요. 당연하지 안 나오죠. 모르니까요. 방편을 구사할 줄 모르니까. 당신 혼자 깨치기만 했지. 종통을 했는데 설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치를 궁구하는 데 있어서 이치를 궁구하는 것 자체가 아주 고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불교를 공부를 해보면 어느 때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이야기하자면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처가 이게 없다는 거 이게 정관인데 이 처가 어떻게 처를 두지 않을 수 있나 요게 이제 중요하죠. 인식하는 마음에 초점을 두면 처를 두지 않는 방법이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남방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하자 실제로 그런 둥근 원판을 만들어요. 둥근 원판을 이제 흙을 채취를 새벽에 강가에 나가 새벽 흙을 채취해 둥근 원판을 만들어가지고 한 1m 정도 앞에 두고 주시를 합니다. 주시를 안고 눈을 딱 감으면 이미지가 생겨요. 마음에 이미지를 생기면 계속 이 이미지를 익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가 사라지면 다시 눈을 뜨고 원판을 보고 또 눈을 감고 이미지 생겨 이미지를 아주 숙달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멀어지면 안 좋은 거고 가까워지면 좋은 거고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소음같이 나타나거나 빛으로 바뀌어서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어 가는 겁니다. 계속 주시하니까 내 마음속의 대상의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선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삼았다 합니다. 이때는 뭔가 하면 대상을 이용해서 선정을 얻는 방법입니다. 얘기하자마자. 이 시초는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면 어느 젊은 청년이 출가를 했는데 사리불 존자가 지도를 했어요. 상교를 지도해도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 부정관을 가리켰는데 젊은 청년이니까 혈 끓는 청년이니까 부정관을 지도했지만 효과가 없어서 부처님께 데려갔어요. 부처님 한번 보시더니 자네 소관이 아니네 하고는 그 젊은 비구 앞에 빨간 연꽃을 한 수에 탁 피우게 합니다. 빨간 연꽃이 탁 피우게 합니다. 오늘부터 자네는 이것을 관찰하기 주시하기 이게 뭔가를 삼았다 시초요. 그래서 그걸 주시하면서 연꽃을 계속 이미지화 할 때 선정이 익어갈 때 부처님 딱 보시더라면 그 연꽃이 시들게 해버려요. 연꽃이 시드는 순간 이 청년은 젊은 스님은 무상을 깨닫는 얘기가 경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런 삼아타가 나왔느냐 하면 이 스님의 전생에 금세공업장 그래서 이게 숙명통을 건대 쓰는 거예요. 금을 제공하는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 습성이 있는 것 자 이렇게 보고 보는 걸 재멸해 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서 연꽃을 만들어서 선정을 얻게끔 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삼아타가 시초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이용하는 삼아타 수행이 자그마치 청전 도로는 몇 가지로 40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 밀교에 가서는 이것이 어떻게 발전해가는가 여러분 알다 저에게 정토경제인 관무량수경에는 자그마치 거기도 16개의 관상법을 소개하는 전부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미지를 이용하는 직관의 힘을 키우고 선정의 힘을 키우고 아이시타인이 이야기 안 들어 하다면 지식의 원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지를 이용하는 이미지를 잘 이렇게 예를 들어 설계 도면만 딱 봐도 이게 건물이 일체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볼 수 있다면 이런 분은 굉장히 시각적 사고를 하는 사람 시각적 사고를 한다는 것은 마치 상상을 해서 사물을 판단하는 거죠.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이런 게 참 많아요. 보통 이런 이미지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성 사마타는 그런 방법을 안 쓴다는 데 있어요. 물론 불상을 관상하는 방법 있긴 한데 대성 기신원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주관과 객관을 해체시키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주괴기를 해체시키는 방법이 철을 두지 않는다. 대상을 두지 않는 방법이에요. 화두를 참고하는 방법이 대상을 만들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마자. 대상을 두지 않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인식 주체를 관찰하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인식 주체를 관찰하기 하면 주괴기를 떠나는 방법이에요. 대성기신론 에서 뒤에 삼았다 수행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수 화풍 사대 의지 하지 말아라. 허공 의지 하지 말아라. 호흡 의지 하지 말아라. 지가 알고 있는 견문 각지 도 의지 하지 말아라. 의지 하는 것은 주객 상대 하는 건데 의지 하지 않는 방법 주객 해체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도 참고 해서 주객 해체 하는 어떻게 하는 이것이 뭘까 의심내는 뭡니까 대상을 두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다 해로 주객 딱 써버립니다. 의심만 하는 거에요. 이게 뭘까 화도가 이게 뭘까 의심만 하는데 주객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자 하도도 그렇죠. 문문간 천문이 무자 하도를 평가 어떻게 하느냐 마치 반야의 검으로 잘라내듯이 악지 악각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악지 악각을 끊는 방법이 바로 조주 묻자 라는 거죠. 왜 없다고 했을까 의문을 두는 방법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바로 주객 만들지 않는 방법 그래서 주객 없는 건 아니죠. 있습니다. 주객 있어요. 그래서 주객 해체시키는 방법이 선다는 거죠. 거기에 대성경이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나오죠. 망염이 일어나면 망염을 없애라. 어떻게 정염으로 알아차림으로 없애라. 없앴다면 없앴다는 생각을 두지 말아라. 이게 주객 안 두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디 되느냐 주관 객관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없앴다는 생각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이 바깥으로 달려나가면 깨어있는 의식에다 머물게 하라. 깨어있는 의식에다 마음을 묶어두면 주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데 그게 적증이 나요. 선증이 나요.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면 바깥 경계를 알려야 알 수 없다. 최극 적증이 나요. 그 뒤 더 밀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자기 모습을 알려야 알 수 없다. 이러면 안가밖에 없는 거예요. 안가밖에 없을 때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전주일치라 해가지고 마음이 동요가 없는 상태. 그것 좀 더 밀고 나가면 바로 그 등지의 경계가 오는 거예요. 등지라 한결 같은 거예요. 이 경계는 동주일회의 경지예요. 한결 같아요. 누가 뭐라 하든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이런 걸 주의해요. 그래야만 진영이 빨리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죠. 종경노계에서 얘기하는 주객에서 벗어나는 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경동을 보면 좋습니다. 종경노계 자타 관문 이라는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타를 관찰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첫 번째 주객은 주객을 해체시키는 방법이 철을 두지 대상을 두지 않는 방법이다. 이래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 저런 식으로 들어가는구나. 이제 심생물면에 들어가면 또 자세하게 수행 단계도 이야기하고 그런 경계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자락하는 것은 자기고 타락하는 것은 남이요. 자연계도 되게 들어갈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알아도 되는 건 객관화 돼서 나타나는 건 다 없어진 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진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다 없어지고 내 보이는 몸뚱아리 다 없어지는 겁니다. 보이지는 건 다 사라지기 없어지기 때문에 가짜 그러면 두 번째 얘기는 뭔가 자기를 다시 둘러나는 자기가 자는 뭐냐 자기가 보는 것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타는 뭐냐 자기는 몸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또 다시 둘러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 번째 입니다. 마음도 그러면 자는 뭐고 타는 뭐냐 마음에도 지혜는 자아가 되고 타는 망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자타 자타 들어가죠. 이게 주객을 이제 업체 가는 방법입니다. 지혜도 둘로 또 나누는 거예요. 유분별을 지혜가 있고 무분별의 지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분별 지혜는 자아가 되고 어 이건 박아야 되겠네요. 우선 자타부터 줍고 자 지혜도 둘로 나누는데 자아는 무분별의 지혜고 타는 무분별의 유분별의 지혜가 됩니다. 내가 지혜로서 망염을 보기에 망염이 타파되잖아요. 타파되는 것은 전부 다 내 분별의 지혜로서 타파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분별의 지혜는 다시 관찰 대상이 됩니다. 관찰하는 무분별의 지혜로 보는 거죠. 네 번째예요. 자 무분별의 지혜도 다시 둘로 나요. 내가 분별의 없는 지혜 근본 지혜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직은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자아는 뭐고 타는 뭐냐 자아는 청정을 얘기하고 타는 덜 청정 자 자 여기에 왔을 때 벌써 마음은 하나를 무분별을 지켜드려서 마음이 하나로 돼있지만 그 마음속에도 청정한 마음은 자가 되고 덜 청정한 마음은 타거든요. 이게 관찰이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지 청정에서 완전히 덜 청정이 없어지면 이게 바로 제1의 공입니다. 깨달음이에요. 얘기하는 다섯 단계 자 여기서 남과 자기를 보는 자타에서 자기 마음이 자기 몸을 보는 수행으로 들어갈 때 이때 나타나는 게 몸소멸이에요. 몸소멸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초 AB 수행이에요. 몸소멸은 원각경의는 몸소멸 마음소멸 경계소멸 경계소멸 미시한 생각 소멸 비환 불명 환희 아닌 소멸 하지 않는다. 정결차 다섯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 몸소멸 몸소멸 기초 몸소멸 하고 낳으면 망염이 있거든요. 몸이 없다 해서 망염이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망염을 지혜로 바라보는 세 번째 단계 요. 세 번째 단계 해서 망염 사라 지면 무분비 사라 유분별 지혜만 남죠. 유분별 지혜가 남으면 이때 어떤정도 경계 갔느냐 이죠. 이런걸 쭉 논할 수 있습니다. 자타 자타 해가지고 끝에 자타 없는 공으로 들어가버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혹시 화두를 참고하다 보면 어떻게 됐죠? 화두를 참고하면 참고하는 놈을 다시 보는 놈이 또 생기고 생기고 이러죠. 이중적으로 자꾸 나타나죠. 근데 그게 뭔가 깊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점점점 미시한 걸 자꾸 포착해 들어가는 거예요. 화두를 참고하다 보면 그 놈을 이제 주소를 알게 되는 거죠. 참고하고 있는데 참고하는 놈 보는 놈이 또 생기고 이때 보는 놈이 생겼다 하는 게 간화할 때 볼 간자 거울이 하나 생긴 거예요. 중요한 건 거울이 생기지 거울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강원에서 송강서 강원에서 나한테 배운 제자가 선빵이 오랫 다녔어요. 한 10년 가까이 다녔나 근데 한 두 달 전인가 석 달 전엔 돌로니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극복하면서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스님을 많이 괴롭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난 한 번도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는데 나를 괴롭혔다 하니 이게 뭐냐 이랬더니 이 스님은 강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선빵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내 돈은 남 결재만 지적한 거예요. 결재만 지적하고 다닌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공부를 안하고 앉아서 졸기만 했었고 남 잘못음만 자꾸 지적했는데 어느 순간 하두를 참고로 제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얻은 순간 자기 모습이 보이고 자기 잘못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남 잘못을 지적하는 게 딱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탁 자기 살아온 걸 되돌아보니까 이때까지 남 잘못만 지적하고 지적했다 하는 걸 알게 된 거라 제일 먼저 나부터 찾아왔대. 저분 도반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그 다음 다시는 남 잘못을 안 보고 입 딱 다물어 자기 수행만 하는 거예요. 이 거울이 생겼다. 부산의 어떤 보호사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욕하는 모습이 자기가 너무 추하게 느끼시더라. 마치 객관적으로 자기가 보게 되는 거라. 그 다음 부부싸움이 딱 거쳐져 버렸어요. 그 다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화나는 모습 뭐 다 그냥 다 보이는 거라. 그걸 보이듯이. 이건 거울이 하나 나타나야만 수행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육조스님의 깨달음 개송이 못나면 명경 밝은 거울이 나오죠. 그리고 대스님 서장에도 거울이 나옵니다. 성과 기감 감독 거울 감자 존경 할 때 경 자가 거울 이에요. 수행할 때 거울이 생기면 수행 이제 시작이구나 이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고 자기가 모습이 안 보이면 아직 그렇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렇게 보여야만이 자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저기 뭔가 철을 계속, 타가 정말 철거든요. 객관을 계속 없애가는 방법이니까 결국 죽이기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 대한 생각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도와줌이 없는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연기법인데 관계성인데 중생을 안 본다 이러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없죠. 정신적이든 물질이 많이 나는데 물질들도 많지만 정신적으로 깨달았습니까? 정신적이든 물질이든 다 포함됩니다. 정신적으로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니까 나처럼 자기라면 물리적이 편하신다면 깨달았다고 얘기했을 때 깨달았다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비심이 없으면 깨달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에서 일어납니다. 중생에 대한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그게 없으면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깨친 사람들은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아끼는 마음이 없어요. 내 몸 또는 달라도 그냥 줘버려요. 그런 게 이릅니다. 깨달았다면 주객이 없는데 괌이 없지 않습니까? 괌이 없는데 자기를 유통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주객이 없는 것은 물을 얘기해요. 허무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분별심이 없다는 본래 하나라는 얘기지. 아무 흡수를 물어서 주객이 없는 것은 그거는 그냥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관도 계속 대상이 있지만 나는 그 대상을 가기는 계속 생각 안하는 거죠? 주객이 없는데 주관이 왜 있어요? 그러면 주객이 없어도 얼마든지 도와주고 다 해. 망염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다 도와주고 행위가 나와요. 행위가 안 나온다면 주객이 없다는 얘기하니까 그냥 곧목이나 돌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건 수행이 아니지. 그런 것과 관계되는 화도도 있잖아요. 아까 금오순사 얘기하단 말았죠. 이상하게 그걸 못했는데 금오순사 얘기를 하죠. 금오순사가 금강산 가는데 뒤에서 선비가 불렀어요. 대사 대사 같이 갑시다. 그걸 기다렸다 같이 간. 그래서 이 선비가 얘기합니다. 대사 이 우주가 창조된 지가 몇 년 된 줄 아시오? 몇 년 됐는데요. 34년이 됐습니다. 당신 나이가 34살이라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스님께서는 이 우주가 창조된 지 몇 년 됐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5분도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이 만난 게 5분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만든 우주가 한 5분도 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겁니다. 열 사람은 열 사람은 우주가 다르고 백 사람은 백 사람은 우주가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이상 거기다가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채색화 시키는 겁니다. 매 순간 만들어요.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일화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그것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일체 경계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123페이지를 보면 이런 뜻이라면 모든 중심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진정히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한다. 모든 법을 말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에 말하는 법이 없고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할 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 이 안닦하는 것이 지혜예요. 이를 수순이라고 하고 만약 망념을 여인다면 진여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자, 망념을 여인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 망념을 여인다는 게 바로 의타기성을 여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의타기성인 소멸합니다. 변계소입성, 분별성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망념의 의타기성이 소멸해요. 그러면 진여가 그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원각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죠. 이건 이제 막대기 있다면 막대기를 판 위에다가 이렇게 돌려가 마찰시킨다고 해요. 막 마찰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판과 나무가 서로 마찰되면 그 사이에 불이 일어납니다. 불이 일어나서 바닥에 판도 태워 버리고 마찰하는 막대기도 같이 태워 버려요. 둘 다 사라져 버려요. 마치 장작불에 불을 막 지피면 장작도 타고 부지깽이 같이 타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주객이 없어지는 것. 판이라고 하는 객관이고 막대기는 주관인데 그 사이에 마찰해서 일어나는 불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에 의해서 주객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환으로서 환을 제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독으로서 독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하고 문문간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제거하는 것이 수행의 원리에요. 결과서는 제거하는 수단인 마음도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덕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망념을 연다 하는 것은 이렇게 주관 객관을 해체시켜 가는 방법이죠. 그러면 지혜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거하는 관광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드립니다.